1불을 마치고 잠깐 쉬면서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봤더니 확실히 좀 컨디션이 저조해서 그런지 제 드립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한번 활기차게 2불을 활짝 활짝 발기차게 방금 포로록은 저였습니다 홀짝이 아닌 거 확실하잖아요 이건 제가 했고요 와 이거 나중에 그거 하자 셋이 무차별하게 그리고 청취자한테 누군지 맞추라고 이거 옛날에 시사대담에서 하시던 것들이야 이거 소리내는 거 이런 거 안 돼 먼저 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여자도 있어? 여자 없지? 언니 처음 해요 그러니까 딴지마켓 소식 딴지마켓 전단지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버가 좀 아팠어요 딴지 서류이 틀리는 아니었지만 죄송하고 누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사실 업체분들께도 죄송하고 이 경우에는 마켓 주문 디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금방 해결이 됐고 왜 자꾸 그렇게 황금향이 구입이 안 되는 거냐 아 그때 라디오 게시판에 올라왔었죠? 어이없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특정 카드사에서 황금향이 안 사지는 카드사 결제로 특정 카드사 이유는 저희가 마켓 상품 제목에 황금향 이렇게만 써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붙잖아요 거기에 툭툭 터지는 이라는 소개가 있었는데 그 상품 제목 자체에 특정 카드사 같은 경우는 등록된 조합 한글 조합 이외에 단어는 아예 인식을 못해서 근데 왜 카드 결제를 하려면 상품 명의 인식이 되어야 되잖아 아 진짜 졸라 웃기다 이 이유를 밝혀내고 저희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허탈한 표정 감출 수 없어 톡톡 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글자 넣으면 인식을 못하는 건데 특정 카드사 모듈이 톡톡에 문제가 있어 톡톡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지은 저기 그 친구한테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치 목을 졸랐어요 그 누구냐 여러분 황금향을 구매하지 못해서 그동안 애가 다르셨던 분 애타셨던 분 죄송합니다 톡톡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톡톡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잘 돼? 어 못 지적했다 저희도 이런 일로 결제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네 앞으로도 어떤 문제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는 딴지 마켓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디어 닭강정 판매가 스타트 됐습니다 닭강정이 왔습니다 졸라 잘나가고 있습니다 왔어?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어 훌륭해 아니 막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잖아 왜 왜 왜 순살 600g은 없는 거야 이러면서 그 이 더치킨의 장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A부터 Z까지의 모든 재료에 뭐 유기농 채소 뭐 하여튼 다 좋은 것만 다 그 피가 진짜 겉에 퍽질이 진공포장되어 있는 거 와가지고 이렇게 데워야 되니까 그냥 데워서 먹으려고 그 후라이팬을 제일 약한 불로 해가지고 뚜껑 덮어놓으면 이렇게 속에까지 좀 따뜻해지거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진짜 바삭바삭한 거야 이게 사실은 그 굉장한 기술이죠 어 이게 그러니까 밀가루가 아닌 게 확실해 밀가루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 근데 오우 그 바삭바삭한 닭강정의 그 겉 튀김옷의 맛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어 이것 때문에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진공포장도 사실 어떻게 하면 이 바삭한 식감을 오래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진공포장을 하신 거 그 고안에 산물이죠 하 하 하여튼 이 맛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진짜 저 두 봉 시켜서 먹었는데 순한 맛은 애기 먹고 그냥 그거는 그냥 달콤한 맛이고 중간 매운맛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매콤한 양념 치킨 정도 생각하면 되고 매운맛은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었지 모르겠는데 그 대용량 그렇죠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 개 샀을 때 이렇게 세트로 뭐 몇 개들이 조금 할인해서 뭐 이런 거 강력하게 아 한번 얘기해 봐야겠네요 네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쟁여놔도 돼요 몇 팩 사유도 냉동실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오래 갑니다 지금 박스로미 엔지니어는 부상투혼을 받려고 네 상태가 네 배가 아프대요 빨리 야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 진짜 이따 야한 얘기할 때 배 안 아파지면 너 진짜 그 병인 거야 그렇지 불치병인 거야 너무 심각한 거야 넌 다음 주부터 박애로미라고 부르겠어 네 하여튼 터치킨 로라도 인정한 그 맛 아 진짜 맛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로라랑 그 얘기하게 됐는데 세상에 어떤 누가 닭강정 소스에 유기농 딸기를 갈아넣겠습니까 사람도 잘 안 사먹는데 유기농 딸기 비싸가지고 이상한 패티시가 있으신 거예요 네 유기농 패티시를 가진 건강한 패티시 나 네 네 네 드디어 아 드디어 청도반시 갓말랭이의 시즌이 아 맞군요 너무 맛있어요 벌써 세 번째 겨울이에요 네 아 근데 진짜 아 나도 아까 격세지감 격세지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렇죠 겨울에만 파는 상품인데 벌써 세 번째 겨울을 찾아왔어요 아니 저는 이거 검증했을 때가 생생하게 떠올라요 네 우리 보리삼촌 기자 네 그분이 뭐 카페에 올라와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거 팔아도 괜찮겠나 그래서 맛있나 그래서 뭐 봐라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딴지마켓 시즌 상품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죠 겨울이 찾아왔어요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에 갓말랭이의 시즌이 도래했고 또 봄이 되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즌 상품은 제때 찾아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술술 풀리고의 2 플러스 1 이벤트는 끝났지만 또 하나의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뭔가요 고려생활건강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든 올리덴탈 체크각을 285mm 한 병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이벤트는 12월 9일까지고요 고려생활건강에서 파는 게 뭐가 있느냐 딴지마켓에서 수압샤워기 그렇죠 술술 풀리고 그렇죠 그리고 올리덴탈 체크각을 이 세 상품 중 뭘 사도 반드시 체크각을 285mm짜리 한 병을 드린다는 이거 정말 좋아요 점 좋대요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진짜요 이거는 입에 확실히 잔맛이 없어지고 알코올 성분을 뺀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모로 입안 깔끔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상품페이지도 재밌습니다 우리 익숙한 그 이름 코기자가 썼습니다 가글한 병원 서비스로 이에 지질세라 비타민 엔제스는요 자사 제품을 구매할 시에 2016년 달력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AOA는 아니지만 달력은 필요하다는 거죠 비타민 엔제스에서는 유산균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를 판매합니다 비타민 엔제스도 이담체 서부농산 못지않는 체디슬러 회사입니다 유산균 반응 너무 좋고요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이건 드시는 분들은 계속 사먹으시니까 어머 이거 이미 하고 계셨네 뭐? 닭강정 여러 개 사면 어어 이거 내가 똑바로 안 보고 아 이렇게 많이 파셨으면 좋겠네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방금 로라가 발견했습니다 이미 닭강정은 많이 사면 싸집니다 다섯 개까지 팔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나도 가물가물했어 다섯 개 살겠습니다 얘는 그런 거지 얘는 한 열 개를 팔라는 얘기인 거죠 아 사실 열 개 좀 팔았으면 좋겠어 6개월을 쟁여놓고 먹을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잠시 스쳤어요 아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비타민 엔드스 달력 굉장히 깔끔하고요 유산균 제품 최근에 구매 후기 같은 거 봤을 때도 그릭 요거트를 이제 사서 먹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유산균은 반신반의 하면서 어차피 이거 먹고 있는데 했는데 유산균 먹자마자 어때 어때 변의 질이 달라졌고 변 보는 시간도 심각해지는 맞아 맞아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유산균 종류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부족한 유산균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산균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그냥 요거트를 먹다가 이걸로 바꾼 이유가 그 요거트는 어쨌든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첨가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유 베이스에 생각보다 당이 많이 들어있어 그 조그마한 요플레 하나에 뭐 한 10g 내외의 설탕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나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그 외에 다른 것까지 섭취하게 되는 거지 게다가 칼로리까지 그러니까 그 플레인이라고 나온 그나마 좀 심심한 맛의 요플레를 먹어봐도 그것도 정말로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이 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유산균도 마찬가지인 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죠 양이 많이 필요할 땐 때나 박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비타민 확 비타민 알약에 하나에 그냥 넣어서 과일 먹어도 비타민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있겠죠 네 비타민 NJS와 함께 건강도 챙기시고 이웃도 챙기시고 나눔이니까 그렇죠 달력까지 챙기시고 진짜 저렴해요 1석 3조 1 플러스 1 나눔을 하는데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있다니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아마도 오늘부터 녹음을 하고 있는 비애논도 이벤트를 하고 있고 제주 황홀금도 판매를 시작했고 황칠은 진짜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마 그만큼 잠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정말 잠은 특히 그 다음날의 일정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 있으면 잠을 못 자면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는 게 거의 만성이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치 이게 또 잠은 내가 잠의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하루에 내가 활동하는 시간에 나의 컨디션 건강이 별거 없대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건데 어려워 어려워 이게 정말 어렵죠 딴지 마켓과 함께라면 잘 먹고 유산균으로 잘 싸고 더치킨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온 황칠 이노큐 하루 컨디션을 책임지는 딴지 마켓 그렇죠 진짜 그러네 제 월급도 책임지고 있죠 네 딴지 마켓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청취자 후기로 바로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펄 짓거리 전문 영어 발음 또 박세름이가 오타냈어요 왜요? A하고 E가 바뀐 것 같아 그치 이거는 페를 짓거리인데 이분께서도 요새 게시판에서 굉장히 왕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펄 짓거리 전문 이제야 정주행 완료 이제 저희가 35회나 돼서 정주행하기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도 35일이 걸리는 거야? 네 그렇죠 심지어 24시간 내내 걸어도 다 못 떴습니다 아 그렇네 아 그러네 그리고 초반에 한 회 두 시간씩 했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 한 회 아 그렇네요 한 회가 두 개로 나눠져있으니까 나눠진 것도 쉽게 됐고 올라간 에피소드를 하면 한 60개는 될 거 같아요 아 진짜 우리 열심히 했다 네 그게 나 말이야 우리는 지들이 알아서 막 얘기하다가 자화자찬하고 열심히 했다 보람 느끼고 자존감 챙기고 저희가 마리텔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멘트를 치시겠지만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저희끼리라도 이렇게 해야죠 본격 소비방송을 가장한 딴지 마켓 PR방송으로 시작했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호갱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컨셉 전환은 정말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PR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차사신 남자분의 진행능력은 가히 무한도전에 자꾸 유재석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박애로미와 로라홍의 19금 드립에 적절하게 부끄럼타듯이 그녀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스킬은 대단하네요 대단한 남자였어 이게 너무 웃겨 그녀들은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다루는 겁니다 다루고 있었어 그렇죠 사실 그 정도 분위기 단어 동음이 이어 19금 드립으로 좋아할 정도는 요즘 여자들의 마인드에서 보면 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면박을 줘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던가 유스캬 신동엽 스타일로 더 오버하는 등의 대응 매뉴얼이 있겠지만 적절한 부끄럼은 오히려 그녀들의 길을 살려주면서 방송의 활력서가 되는 좋은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심리상담가신가요 다음에 19금 용품방송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좋은 방송이 주신가요 저는 이분을 한번 앞에다 데려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농락해드리고 싶네 좀 그러니까 이게 흔하다고? 그러니까 아닐걸 아닐건데 왜냐하면 당황하지 않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마사오 맞춰도 마사오님 아 맞아 마사오 맞춰도 이렇게 PS 닭강정원에 제주도 배송이 안 되는 건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구나 추가 배송비 옵션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제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호요요 악성 지지자 뻘슨 아 요새 호요요 PD가 또 아 핫하게 악성 지지자는 뭘까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인가봐요 맞아요 잘은 모르겠네 저도 요새 호요요 PD가 또 회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딴지라디오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시대에 발맞추어 이번호 벙커 깁스키의 표지 모델까지 아 그래요? 되셨습니다 아 그러나 아 이제 표지 모델 기수가 막 팍팍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박새롱이 몇 기? 할 사람은 없겠다 제가 몇 기인가요? 십 몇 호였지 하여튼 아 다음 DK 라니스터님 DK 라니스터님 안녕하세요 성년님 천사로라님 할보금 나가는 남자 헐짱님 34-2회 방송을 듣다가 저의 닉이 첫 봤다로 나오는 걸 듣고 감동의 눈물과 함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영진공 끝나고 저의 닉은 역사성 유물처럼 사라져야 함을 느껴 뻘글만 쓰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제 게시글이 방송에 나오니 그래도 기쁘네요 우린 이미 아는 몸이오니 그렇죠 우리는 이제 댓글이 소개되는 기쁨을 아는 몸이죠 언제 시간 나면 벙커 방문해서 영진공 책에 성년님 루즈 사인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통짬이 나지 않아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거 해주기로 뭐 공약했었나요? 아 영진공 그 백회 공개 방송할 때 디프리 때 경매를 막 걸었어요 그 중에서 영진공 책을 마지막으로 걸었는데 거기 키스마크 같은 거 찍어서 했거든요 아 미스틱을 네 입술에 바란다면 입술로 키스마크를 책에다 찍는 거야? 네네네 특별함이 있어야 되니까 아 목에다 직접 해주는 건 아니고? 뭐 원하시면 내가 내 책에 키스마크를 찍어서 드리면 사람들이 버릴까? 시킨게 이걸 이기고 더불어 약간의 소비 간증 하나 하자면 스팀이라고 온라인에서 게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정가 6만 5천원 제품이 3만 9천원으로 할인하길래 지그시 질러버렸어요 12월 2일까지인데 할인 이유는 모르신다고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었겠죠 아마? GTA5 PC판인데 이 게임이 요새 1위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이 게임에 발을 들이면 타임슬립 한다던데 뭐 슈스케 방송보다 재밌으려나요? 어차피 지금 컴퓨터 고장나서 구입만 하고 맛도 못 본 상황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슈스케 열심히 들을 예정 암튼 얼렁 다음 방송도 빨리 방출해 주세요 성음 듣는 낙으로 사는 요즘입니다 간만에 우리 모두 빨리 좀 보아요 이제 이분께서 한동안 안 나타나시면 게임에 빠진 걸로 알면 되는 거군요 GTA에서 지금 자동차 훔치고 총 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사람 죽이고 스팀 유명하죠 이 소비계의 어떤 게임 소비계에서 스팀은 정말 거대한 존재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별명이 있어요? 스팀에 연쇄 할인마 아 할인을 많이 하나봐요 얘네들이 할인하면 또 게임을 정말 스팀에 관한 재미있는 그런 말장난들이나 개그들이 많아요 얘네가 할인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게임을 게임이 취미가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지르는 게 취미로 만드는 아 그래요? 스팀에 이게 온라인에서 패키지 게임을 판매하는 거에서 여기서 구매를 하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게임 종류도 워낙 많겠죠 많이 갖고 있는 데다가 할인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냥 대여섯 개는 훅훅 사는 거야 왜냐면 블랙프라이데이 엄청 할인할 때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그런 기분이 있고 그거는 비슷한 거고 이렇게 3만 원짜리가 5천 원 7천 원에 판다거나 5만 9천 원짜리를 6만 5천 원짜리 게다가 GTA5처럼 메가히트한 정말 대작 게임이고 엄청 인기 게임인데 이거 6만 5천짜리를 3만 9천 원으로 할인 판매하면 당연히 지내야죠 그렇지 스팀은 굉장히 나중에 한번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연쇄 할인마 연쇄 할인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러던가 말던가님 옷을 살 때는 블랙프라이데이 그보다는 팩토리 아울렛을 찾는 것이 점점점 이번에 아들과 딸 겨울 파카를 사줘야 하는데 요즘 옷값이 옷값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찾는 곳이 팩토리 아울렛입니다 시내의 중심가가 아닌 외진 곳에 오렌지 팩토리나 서울 외곽에 아울렛이 모여있는 곳 등에서 가끔 득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클리어런스 세일이면 완전 득템 이게 재고떠리 세일만큼 할인 폭이 큰 게 없죠 창고로 비우겠다는 의지 보통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이런 클리어런스 세일은 빨리 가야 돼 그치 그래다가 내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다 더 빨리 가야 돼 옷 하나 때문에 시간도 내어야 하고 운전도 해야 하지만 돈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비싼 옷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값을 모두 주고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어른이야 추위만 막으면 되지만 중일중일 우리 애들 말하기를 지들끼리 옷 바꿔 입기도 한다네요 맞아 맞아 이제야 그런 말을 합니다 뉴발란스 사주니 좀 좋아하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거 사주셔도 없고 또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게 요새는 기본하기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기본보다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일중이면 옷 바꿔 입기 딱 좋네 물론 아들과 딸이라니까 근데 괜찮아 유니섹스라고 하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와서 외투를 바꿔 입고 그렇게 다닌다고 죄송합니다 짜라주세요 창피하니까요 제 사주 이렇게 뭔가 먼 티가 나네요 아니 근데 이런 이게 공유경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아니 뭐 카쉬어링도 하고 잡시어링도 하는데 오취어링을 왜 못해 그렇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좀 짠할 수가 있죠 짠할 수 있지 야 너 옷 좋다 철컹 철컹이지 그런 것들을 옷도 바꿔 입고 너무 미안하게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슬프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원래 그렇게 바꿔 놓는 게 어때서 근데 또 부모님 어떤 부모님의 경우에는 이걸 또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친구들이랑 옷을 아 비싼 거 사줬더니 또 바꿔 입는다 그러면서 네 옷 입으면 되지 그러면서 뭐 불만족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짠하게 생각하는 정도면 굉장히 좋은 부모님 아 좋은 부모죠 이게 좋은 좋은 말이고 좋은 아버지신데 아버지시겠죠 아마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너 너무 막 아파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지 이따가 해드릴게요 아파하시든가 말든가 제가 해드릴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불안하네 또 아브락사스님 성스런 방송 녹음은 잘 하셨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TFT 동원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부서 이동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이번 방송에 뭐라도 아이템 보내드리고 싶었었는데 아무 도움도 못 드리고 의왕 제 몸이 성인용품인데 아웅 자랑질 해야 되는데 뭘 자랑하신다는 거죠 아브락사스님이 타 방송에서 약간 좀 희롱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자기가 이제 당하고 있어서 성인용품은 저는 또 에이 또 다른 애가 걔네 또 그 자랑이 그 자랑인가 그 자랑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어떤 자랑인가요 뭐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인가요 아니면은 크고 아름다운인가요 나는 마라톤 스타일로 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크고 아름다운 건가요 마라톤 스타일은 별로예요 마라톤 스타일 별로요 아 진짜 네 마라톤이 나빠 지구력이 나빠 그 토끼만 하나 토끼가 나빠 토끼는 나빠지 조금 이따 토끼에 대해서도 말할 겁니다 아 좋네요 토끼고 싶어요 자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님 아 이분 구매 인증이 아니라 방송 인증 가업걸에서 새로민님의 PPL에 힘입어 듣기 시작한 슈퍼이스탈 게임 야 니가 은근히 진짜 전도를 많이 하나 봐 저요 가업걸 나가서도 전도하고 그 봉계방 나가서도 이거 얼마나 전도했는데요 진짜 가업걸 홍보를 위해서 그 봉계방을 나갔는데 이걸 홍보했어요 홍보하고 있어 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취지나 목적이 마음에 들어서 이젠 딴지 라디오의 3대 라디오라고 자평하면서 제 방송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계세요 시작한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 200위권에서 맴도는 소규모 팟캐스트입니다 저희도 저희도 뭐 그 순위에서 저희도 맴돌고 있습니다 동료죠 사용자 관점의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자 관점의 회사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방송인데요 좋은 방송 진짜 네 훌륭하네요 제 방송에서는 회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악 이야기도 간간히 하는데 제가 하는 부분에서 팟캐스트 소개가 있어요 지난 50회 방송에서 저희 선배이시군요 슈퍼에스타K를 소개했고요 딴지 클럽에 클럽 개설 요청도 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아마 클럽 개설되고 그러면 저희 방송 청취자들도 와서 구매를 하시겠죠 제 방송에서도 딴지 마켓 제품들을 광고하고 싶어요 그럼 더 많이 구매가 일어날 텐데 말이죠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분께 제가 제가 일종의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개인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딴지를 보도 회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통화 연락이나 혹은 이제 담메일을 달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방송 녹음이 그 다음 날인가 다 다음 날인가라고 하셨어요 이 방송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럼 이따가 퇴근 시간에 연락을 해야겠다고 연락을 아직까지 못 드렸어요 네가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담아놓지 않고 슈퍼히스터K를 3대 박캐스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다니 그러니까요 죄송하다는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겠기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사과의 연락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 테드님 소개해 주시죠 평소보다 더 고마운 34회 후기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방에서 외유와 알바를 겸하는 일이 있었지요 2시간 반을 넘게 내려가면서는 1부를 들었고 올라오는 길은 더욱 막혀서 4시간의 운전 중 2부를 들은 것이 피곤한 운행 시간에 비비빅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부에서 제 난방용품 글이 풀로 읽혀지는 영광과 상품 투척의 기적까지 아 보내 어떻게 왔나요 한 번 뒤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적까지 단점으로는 면상발열체 끊임을 읽기 때문에 웃느라 내비 소리를 못 들어서 두 번이나 귀를 잘못 들었던 거죠 면상발열체인데요 제가 면상발열체라고 했죠 웃다가 귀를 잘못 들었으면 돼요 고속도로에서 귀를 잘못 들면 진짜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저의 무식함이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품 관련해서는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이 들기에 다른 청취자에게 양보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에게 양보할지는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께서 어떤 분에게 양보하라고 하셨냐면은 그냥 제 맘대로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던가 말던가님께 마음 아프지 말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훌륭하네 전달하시든가 말든가 네 새벽에 모닥불 보면서 멍때리고 세월 가고 시간 가는 것에 대한 생각에 침잠하니 침잠하니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원래 청취자 몇 명이 모여서 이런 뇌유로 생각했는데 12월은 어려울 것 같지만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좋은 날은 올 겁니다 네 태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상품까지 양보하시고 이러면 오기로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러면 더 그냥 아니 심지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상품으로 뭐를 보내주냐 그래가지고 그건 홀짱님 마음이라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보내주냐고 묻는 게 그 상품 그냥 자기가 구매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이런 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기본 10만원 이상부터 시작해야겠는데 제일 비싼 게 뭐지? 아로니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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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아이씨 컴스테이션 게이밍 피시네요 아쉽네요 아 안타깝네요 미치겠다 별따나님 네 오랜만에 구매 인증합니다 슈퍼에스타 K34회 듣고 루아님이 닭강정 구매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일조했네요 네 저도 닭강정과 뽀뽀기 스프레이 구매했습니다 내일쯤 오겠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이프가 둘째 임신했는데 아 임산부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좋죠 막달에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세 살이라 엄마 없이는 잠을 못 자는데 왜 이거 빼 엄마 찌찌 없이는 잠을 못 자는데 그러니까 아빠와 둘이서 밤을 지새우면 좋아하다 엄마 엄마 외치면 아빠 가슴을 풀어 외치며 만족하지 못하고 지쳐 잠들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병원에서 고생한 와이프도 불쌍하고 아들도 불쌍하고 참 빨리 와이프가 퇴원했으면 좋겠네요 암튼 슈퍼스타K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박새로미님이 짱입니다 로라님도 좋다 이런 얘기 많아요 엄마 없을 때 아빠가 애기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애들이 아빠 이렇게 앞섬을 풀어 외치면서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아빠들이 아빠 건 가짜야 이러면서 아빠 건 안 나와 이러면서 성인용품이 이럴 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성인용품도 안 나오니까 3살짜리가 그래도 찌찌가 필요한 게 심리적인 모유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약간 그런 분들이 유리하겠다 남자분들 중에서 약간 좀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여유 있는 분들 창규같이 풀어봤어요? 아니 딱 보면 척이에요? 아니 아브나이니용고에서 그래서 혼났어 네 신나 니 니 니 니 진짜 니 신고한다 말 그래서 그냥 만져봤어요 근데 그렇답니다 크더라고요 에이 그정도야 만져봤어 꿈꾸는 통당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네요 1회부터 26회까지 다 들었는데 오늘 27회 들으면 됨 지금쯤 한 32회쯤 듣고 계신가요? 방송 너무 재밌음 그런데 처음엔 박새롬이 PD 때문에 듣기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두분 매력 특히 로라님 매력에 빠져드는 게 새롬이 PD에게 살짝 미안하기도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서로 미안해하시고 둘 다 좋으면 되지 뭐 뭐 어쨌든 잘 듣고 있습니다 최고 지난번 그 후기에서 검은머리님이었나? 까마머리님 까마머리님께서 오이한테 빠져든다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다음 로라님이 소개해 주시죠 밤톨아빠 하이칼라님 소비관증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로라님 성년님 홀장님 로라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 이번 회차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더불어 성년님의 색드립의 난무가 얼마나 컸던지도 깨닫게 된 지난 회차이고요 역시 슈위스케는 3위일체 완전체가 가장 좋다는 오이시러님이 싫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소비관증 닭강정 사셨어요 맛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3일 후에 먹었고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다만 무가 포장이 터졌더라고요 무가 밑으로 간 상태에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알려드립니다 무가 맛있는데 그러니까 사진은 먹기 바빠 못 찍었고요 맞아요 저도 데우면서 거기 서서 하나씩 집어먹은 거 있잖아요 프라이팬에서 그렇게 많이 먹었어 키앤바움 바움쿠엔 역시 맛있습니다 16개월 된 딸 밤톨이 먹으려고 주문했는데 밤톨이 입맛에는 맞지 않나 봅니다 밤톨이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식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뱉어냅니다 바로 뱉네요 다른 맛을 한번 먹여보세요 근데 와이파이님 와이프님을 지금 와이파이님 많이들 그러셔가지고 그렇구나 와이파이님 입맛에는 완전 맞아서 와이파이님께서 순식간에 제 개눈 감추듯 다 드셨고요 저도 옆에서 맛만 좀 봤습니다 제 입맛에도 맛있던데 밤톨이는 왜 안 좋아하는지 어쨌든 다시 주문할 계획입니다 벙커링은 지난 사랑의 7시간 때 못했었대요 근데 이제서 주문을 넣었는데 거치대도 같이 주신다고 그래서 조금 더 이득 그러고 보니 뒤늦게 아쉬워서 갔던 벙커원에서 성년님 배웠을 때 깊숙이 사셨냐고 하는 말에 아 사야죠 하며 남은 5천 원마저 탈탈 털린 기억에 너 짱이다 진짜 아 그때 한중에 티셔츠를 팔라고 해서 이렇게 몰려서 갔는데 거기서 책이랑 또 팔았을 때 이분이 막 아 성년님이시냐고 그래서 아 네 그러면서 그래서 권했죠 아 사셨냐고 아 소녀야 잘 봤어요 성년님은 참 여러 의미에서 깨알 같으시다 홀짱님 에마 구매 축하드리고요 잘 관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라는 그리고 세차는 초반에 길뜨리기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연말을 되새기시어 미리부터 공지공지했던 12월의 19금 빨간방송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꼴에 왜 사람들이 호응하는가 대꼴은 왠지 야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머릿속을 겨울밤에 대꼴은 보통 그런 거죠 다 벗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연주 품위가 떨어지는 느낌 쉬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건데 너무 안 입고만 있으면 초반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도가 그냥 처음부터 확 세버리면 그 다음부터 별로 그 뭐랄까요 기댈지가 없어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어 그리고 관음의 어떤 맛이 있잖아요 그렇지 약간 훔쳐보는 것 같은 보일락 말락 이런 거 저 안에 뭐가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소문한 장치에 먹을 거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여전히 하지 마세요 다음 할 수만 있다면 세라복 렌탈 성년유 로라님 우리도 함 할까 듣다가 뭘 하죠 이분도 되게 웃겨 할 수만 있다면 빌릴 수만 있다면 듣다가 문득 딴지는 달력 안 만듭니까 이미 늦긴 했지만 달력이 먹고 1월부터 봐야 맛인가요 남은 날이 훨씬 많은데 지금이라도 급촬영에서 딴지 요원들의 섹슈한 자태를 돈 받고 팔아보시면 어떨까요 전 꼭 보고 싶은 게 너부리 편집장님의 세라복 아님 너구리 장옷 같은 거 아 진짜 이거 보고 싶다 탐난다 엄청 귀여우실 것 같은데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입으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을 보고 싶어요 너부 어 야 뭐냐 저는 아직도 너부리님이 단어가 나오니까 정말 조심스러워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럴 땐 다음으로 새빨기셨죠 네 자 다음 tn님 최근 렌터카 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5년 2월 렌터카 1위 업체인 kt렌탈 kt그모렌터카 여기가 롯데 인수점에서 롯데 렌터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 일요일날 그 롯데홈쇼핑 그 렌트방송에 롯데 렌터카를 당연히 소개하더라고요 업계에서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매각가는 1조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매각가가 이 정도로 높은 것은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겠지요 근데 여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1. 렌터카 업계는 자동차 리스 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렌터카는 렌트 사업이고 리스 사업은 금융 상품인 거죠 실제로 롯데 렌터카는 자동차 금융 전문회사인 롯데 오토 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인수로 인해 kt는 렌탈 사업뿐 아니라 금융 사업도 놓친 셈이 됩니다 2번 리스는 렌터카와 달리 24시간 41시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렌터카에 비해서 리스가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가능합니다 3. 당시 kt그모렌터카는 업계 1위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회사를 매각했을까요? 이 회사의 점유율은 20%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11%에 달했다고 합니다 4. 세계 자동차 업계의 추세는 통신과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애플 때 자동차만 한다고 하네요 IoT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적이 있지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 그렇죠 자동차 흐름 또한 이 흐름에 따라갑니다 실제로 sk그룹이 sk네트워크를 통해서 kt 렌탈 인수를 위해 힘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 이 회관 전 kt 새 노조위원장 이 회관 현재는 통신공공성 시민포럼 대표는 kt가 자회사 매각을 통해 현금을 주게 된다고 하지만 kt가 사용하는 차량 노트북이 모두 이제 롯데렌탈 소유가 된 만큼 앞으로 큰 빚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좋은 예일 정도로 실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팔아서 현금을 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사용료 없이 사용했던 게 다 돈 주고 쓰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짜배기 계열사를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kt는 매각 수입으로 부채 상황 등을 한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인가봐요 좋은 거 팔아서 빚 갚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kt가 뭐죠 현재는 공기업이 아닙니다만 실제 지금 공기업들도 많이 kt에 대해서는 아마 kt 직원부 직원이었던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 직장에 대해서 아 그래요 이 정도까지만 자 다음 남꽁치님 소개해 주시죠 나름 예지력인지 이 기사가 뭐였을까요 본인이 9월 11일에 청취후기 남기시면서 아마 렌터카에 대해서 쓴 것 같아요 윗글의 결론은 아무리 렌터카가 싸다고 하더라도 차량 구매 시 총비용 세금, 할부, 보험, 유류비, 총합 이런 거 이 비용이 렌트 이용 시 비용 렌트비 플러스 유류비 합산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 다만 보험 이력이 없는 초보나 사업자 처리가 가능하거나 장거리가 많아 키로수 누적이 돼 있는 게 보인다면 렌터카를 이용해 경험해 보거나 비용 처리, 차량 교체의 수월함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 외 일반인은 구매하는 것이 훨씬 낫다 직통 빌린 것보다 구매하는 게 낫다 그쵸 여튼 준중형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홀짝 아재의 준중형차는 차량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연비가 잘 나와 유류비도 저렴하다는 반박을 하려고 글을 쓰신다고 일단 차값 자체가 렌터카용으로 나온 중형 LPG 차량 자체가 훨씬 싸다는 소나타 렌터카가 1705만 원이래요 그 외에 자동 변속기 들어간 준중형 차량 가격이 1700만 원 중반 정도 중형 렌터카가 대략 40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 거죠 다만 현대만 아반트 렌터카용 가스차가 있지만 이것도 거의 1600만 원에 가까운 돈이라 일반인이 렌터하기보다는 사업자 처리 가능한 회사에서 많이들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준중형도 중형이랑 기름값 차이가 크게 안 나서 공인연비야 복합으로 해서 14kg 정도 나오니 어쩌니 하지만 실연비는 엉망이라고 이거는 항상 얘기해 나왔죠 차라리 디젤 자동차면 연비 부분에서 득이 많아서 유료비가 저렴하겠지만 디젤 준중형 차값은 거의 2000만 원 수준인 200만 원 정도 비싼 무조건 가솔를보다 어떻게 보면 연비 부분에선 LPG가 좀 딸려도 연료비 자체가 싸니까 중형 LPG 렌터카가 훨씬 낫다고 여튼 이번 글의 마무리도 특정 목적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차를 단기간 막 돌리고 반납 후 신차 렌트 이런 거 아닌 이상 차를 빌려서 5년간 굴리다 팔고 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새롬이가 그리고 튀김 못을 그때 벌러 먹는다고 벌러 먹어 새롬이 튀김 못을 벌러 드리진 못해도 인천 오시면 닭강정은 식고문 해드리겠다고 그런 고문 환영한다 아 근데 난공지님이 인천분이셨군요 그런가 봐요 동향 이분의 AS의 결론은 중형 LPG 렌터카도 충분히 저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사서 한 5년 그렇죠 그렇죠 5년 이상 타는 거면 사는 게 낫죠 사는 게 낫다 그리고 팔면 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회사들이 많이 이용해요 렌터카 그리고 비용 처리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 다음 포리포리님 지난주 괌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의도한 아 나 저 이분 사진 봤어요 치열하더라 타미 타미 매장 의도한 건 아닌데 블랙프라이데이랑 겹쳤어요 괌도 미국령인데 평소라도 괌 여행 가면 한국 사람들이 타미 브랜드 매장에 바글바글 끓는데 때마침 불프라 평소 10시에 오픈하는 괌 프리미엄 아울레 GPO가 불프라에는 새벽 6시부터 문 열더라고요 저희도 새벽 6시에 맞춰서 GPO에 갔던 이 세상에 한국에서 온 호갱들이 문도 열기 전에 타미 매장 앞에 바글거리는 진풍경이 벌어져있더라고요 문 열어자마자 우르르 몰려들어 디자인 볼 거 없이 사이즈 있는 대로 짚는 사람들 더 웃긴 건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5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저희 남편 점원 붙잡고 사이즈 알려주고는 셔츠를 종류별로 다 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난리통에 어마어마한 계산주를 데려온 옷들을 호텔에서 정리하면서 보니 이걸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쇼핑했으면 샀을까 싶은 옷들이 많더라고요 세일할 때는 그래 맞아 덕분에 쇼핑하나 옷들을 담아올 가방이 없어 캐리어를 현재 구매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진짜 옷 많이 사면 안 담아져가지고 가방을 하나를 더 사면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캐리어 하나 새로 사고 쇼핑이 시작하더라고요 진정한 국제적 호갱이 아닐 수 없네요 쇼핑의 시호자도 모르는 아니 쇼핑을 외면하는 저희 남편마저 합세한 걸 보니 아이고 근데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일하다 보면 옷 진짜 필요 없는 것도 그냥 막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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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만 사면 알토랑 같이 입거든 그치 근데 이게 싸게 여러 금액을 사면 걔 중에 또 소외당하는 애들이 있다고 저 진짜로 이런 거 많아요 그 연 연 한 두 번 정도 스파 브랜드들 세일할 때 정말로 싸게 많이 파는 옷들 필요 없는 거 사가지고 아직까지 안 입은 옷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번도 안 입고 짱 박아뒀다가 뭐 다른 사람 주고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맞아 이거 왜 샀지 그러니까 새로 발견한 게 어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지 야 니가 여기 웬일이야 너 뭐니 옷장에서 자기가 산 건데 어머 넌 누구니 이런 거 있죠 다음 대전의 김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불풀은 맞아 지금 막 스팀에서 스팀 스팀 아 이분도 아까 연세 할인마에게 당하셨고 스팀에서 막 문명 파이브를 샀습니다 18,000원 가량의 모든 확장팩을 다 아도쳤습니다 이게 뭘까요 다 한 방에 그냥 다 샀다고 저는 이제 좋게 되는 걸까요 겁납니다 이게 또 타임머프 아 유명하죠 문명하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문명하셨습니다 못 보겠네요 김 선생님 저희 방송은 68회쯤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겁이 나시면 어쩔 수 없죠 사셨으니까 진우님 34-1회 후기 팟캐스트는 많이 듣는데 방송 후기를 쓰는 곳은 여기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소비 관련 전문 지식도 없고 그냥 뻘끓이나 쓰는 주도가 전객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딴지마켓은 그림의 떡 상품 소개는 저건 맞바퀴사야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뻘끌을 계속 뻘끌을 써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별로 뻘끌도 아니시네요 뻘끌은 아닌데 근데 맞아요 이분은 외국에 계셔서 마켓에서 지르지도 못하시고 배대질을 저희 집으로 하시는 확실하게 보내실 거 제가 잘 맡아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실 때까지 닭강정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MDNS님 소개해 주시죠 여전히 방송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중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요 병신같은 나라 이름 팔아먹는 세일시즌 이야기를 비롯해서 근데 저만의 느낌인지 방송이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오히려 초반의 방송 초반의 방송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분은 뭔가 서로 매끄럽지 않다고 느낀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제 말이 뭔 개소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랬습니다 아 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겠죠 저희가 1부 2부로 나누면서 단신도 소개하고 뭐 그리고 본 코너도 있고 근데 이게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듣고 나니까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제가 좀 버라이어티해졌기 때문에 코너가 많다 보니 그렇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매끄럽게 해야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DMG였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잘 넘어가보세요 여기서 매끄럽게 우리 유재석 자 이제 야한 얘기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청취후기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네 아직 저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잘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 듣고 오실 텐데 저희가 말이죠 좀 야릇한 광고를 하나 들어야겠습니다 뭐죠 상품은 야릇하지 않은데 광고가 약간 야릇해요 아 나 생각나는 거 있어 네 저희 그 딴 제맛게 최초 해외 검증 상품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야 태국 동결건조과일 후르츠킹 이 광고는 광고이자 이번 봉코너의 인트로 같은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 네 후르츠킹 태국 동결건조과일 저는 되게 다 난 두리안 진짜 그거 두리안 원래 좀 이렇게 껄끄러워하시는 분들 냄새 때문에 그치 그치 두리안을 그 태국 동결건조과일 두리안도 별로 못 드시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없어졌는데도 되게 맛있어요 한번 꼭 드셔보시고 광고 듣고 창조경제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빠 이거 왜 이래 내가 알던 느낌이 아닌데 그게 맞아 어머나 열대과일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바삭한 거야 과일 농장 모두 GAP 인증 생산 공정은 모두 GMP 햇섭 인증 딴집 마켓이 태국 현지까지 나라가 검증한 후르츠킹 동결건조과일을 은하계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글로벌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야릇한 광고 잘 듣고 싶습니다 오빠 이상해 뭐가 이상해 태국 동결건조과일이 너무 맛있다 왜왜왜왜 이번에 주제는 성스러운 소비 그렇죠 성스러운 소비 와버렸어요 이 시간이 이거 박스로미 엔지니어가 정말 이렇게 준비하시면 원래 준비하시면 원래도 하지만 책을 한 건 완독하고 사상 사상 가장 두꺼운 4번 이거 안 시켰으면 얘가 이 방송을 그만둘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요? 뭔가요? 이게 한 편으로는 부족하다 네 그래서 예고를 합니다 1월에 2편이 오겠습니다 심지어 이 말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의 결정했어 1월에 1편을 한대요 진영자씨 알겠죠? 뭐고 이런 거야 아니 그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편을 먼저 읽었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은꼴사 정도다 아 네 그렇죠 우리 중요한 것도 소비니까요 그럼요 우리 이번에는 정말 그 소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과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고품격 소비 방송이니까요 아 가볍게 네 가볍게 여기 소비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점점점점점 섹스 토이 아 저는 섹스라는 단어도 네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잖아요 왜요? 시옷이 두 개 들어가요 아 아 그래서? 식스나 섹스나 나한테 식스, 센스, 섹스 다 싫어 다 싫어 시옷 두 개니까 단어가 싫어 단어가 섹스 토이 회사가 첫 상장을 추진하고 있대요 차진하고 있댄다 급팽창하는 중국 섹스 산업 경향신문에 무려 최근 기사입니다 나름 시원 14일 기사인데 중국의 섹스 토이 생산업체가 처음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등 중국의 섹스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다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중국의 대부분 섹스 토이 성적 혈액을 위한 기구 장난감 친절한다 제조업체들은 은밀하게 사업을 해왔으나 이게 뭐야 저장애인 건강과학이라는 이름이 왜 이래? 왜? 아 잘 봐요 뭔데? 저장 저장애인 건강과학 야 야 이거 면 상발혈체 이후로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문제 발언이 수 있는데 진짜 저기 공사체로 죄송합니다 공사체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장애인 건강과학이라는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며 당국에 최근 상장을 신청했다고 해요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도 이 회사가 지난 9일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7900만이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4억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도도했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회사를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회사 측은 중국 국내와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길 바라고 있으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의 지난해 수익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30억 원 1년 전보다 25% 증가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장 소식이 중국을 섹스에 대한 얘기가 터붓이 되는 보수적인 나라로 여겨온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공자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섹스 관련 용품을 파는 가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 스타벅스 체인점보다 훨씬 많대요 베이징과 상하이 골목에서는요 조그만 성인용품점 가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중국에서는 혼전 섹스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이런 걸 누가 추세를 추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이것도 더 웃겨 중국 성행태학자인 리원허 리원허의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71%가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요 1989년만 해도 혼전 성관계율이 15% 수준이었대요 많이 늘어난 거죠 또 콘돔 생산업체 이름도 친근한 듀렉스의 조사에 따르면 2천 명 이상의 응답자 가운데 86%가 건강한 섹스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응답하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섹스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중국의 인터넷 발달도 성인용품 시장이 확대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수천 개의 섹스토이 회사 리스트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온라인상에서 성인 장난감의 판매 규모는 와 6913억 원 진짜 이건 사이즈가 달라 그러게 우리나라라는 내가 아까 읽은 바로는 왕뚜껑 15억 개 그동안 팔려가지고 8천억이었거든 10 수년 동안 1년 전보다 74%나 증가했죠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전세계 성인용품의 70%를 생산한 걸로 생산하는 규모는 이미 역시 제조업은 중국 커피 만드는 브라질 그 이상이구만 스웨덴의 유명 성인용품 업체인 래로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성인용품 기업인 지미 제인 등도 중국의 생산 시설을 두고 있다고 이게 조금 맞물린 것 같아요 중국이 나무화 선호 사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성비 규명이 아 그래 왜냐면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못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비 규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래요 그런 것도 약간 역량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점점 더 심해지지 이게 성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게 보도로 나오는 거라 실제로 그게 막 사회의 문제로 대도되는 건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막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막 이제 심해지는 건데 그래서 너의 얘기는 성비가 무너지면서 남자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했다는 건가 그래서 또 있지 않을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시장 조사를 하러 갔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거 어느 재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중국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진짜 중국은 그런 면에서는 편할 것 같아 앵간하면 다 국산이니까 아 맞네 이거 그러네 굳이 뭐 굳이 뭐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많이 찾는데 왜 옛날에 한참 60년대 70년대는 옛날에는 미제랑 독일제랑 일제가 짠같이 메이드 인 코리아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뭐 기계는 뭐 일제 기계는 일제 독일제나 먹는 건 미제 그럼 섹스토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밀하게 네 전파법 시행령 단속이 강화됐는데 네 그전에 이제 섹스토이 자체가 우리가 진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전지를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왜 진동이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전파법 시행령이 굉장히 영향이 미쳤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넣었는데 우리나라 그 섹스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규제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이런 것들이 외국계 원래는 또 정식 수입은 안 된다더만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팔 수는 있어 안에서 그래서 뭐 병행 수입이나 이렇게 뭐 따로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도 들었고 하여튼 국내 전파 환경 및 이용자보를 위해서 건전지 등의 전원을 이용한 전기 전자회로를 내장하거나 모토를 구동하는 제품의 경우에 적합성 평가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전파법 규제 강화로 일부 제품은 국내 전파 인증 획득 시까지 무기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섹스토이 첫 번째 바이브레이터 부들부들 어 옛날에 부르르 있었죠 바이브레이터 소개 글부터 자극적입니다 네 클리토리스 자극용으로 만든 자위기구로서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안 야해 속상해 야 이걸 어떻게 야하게 읽어 클리토리스 왜 이렇게 읽냐 그러면 감정이 입하면 됩니다 진동기를 영어로 바이브레이터라고 하잖아요 진동계란이랑 안되구나 입이 진동계란이나 스틱형 소형 진동기 등이 단순 바이브레이터에 속하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알면서 주로 건전지로 작동되고 가격은 5만원 선 저렴하고 간편하며 효과도 좋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자위기구 꾸준히 사랑받고 있나요? 아직까지 기계를 써보지 않았어 아니 그 주변 자꾸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몰라 야 지금 네 얘기 때는 자기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주변에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는 거지 근데 사실 이 부분까지는 잘 안 얘기하지 않을까요? 얘기를 안 하지 해도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 오히려 성 얘기를 성남을 하더라도 상대와 어떻게 했다 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람 얘기를 해도 써본 제품 얘기를 하진 않아 이걸 쓴다 이건 너무 프라이버시한 얘기인 측면이 있어서 다분히 여성 중심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여성의 기구입니까 이거의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보니까 저렴한 거 더 있어요 2만원 이렇게 하는 기구들도 있는데 자기한테 맞는 게 있대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는 좀 저렴한 걸 일단 사보고 근데 저렴한 거는 분명히 고장이 잘 난대요 아 네 그래서 사보고 이제 선택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진짜 중요 부위에 닿는 거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진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기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게 좋고 또 보통 살 때는 손에 이렇게 진동을 대보고 사는데 처음에 손에 진동을 대보고는 이렇게 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사용할 때 보면 그 진동이 그다지 세게는 안 느껴진다니까 이렇게 세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거는 진동을 감아서 한번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건전지가 되게 잘 닿는데요. 그래서 건전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충전용 그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점자파, 점파법 이거 관련 있네. 그렇죠. 그렇죠. 험하게 사용하면 선부위가 꼬여서 모터 작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이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티슈로 이용해서 닦는 것이 안전. 왜? 아니 방수가 안 닿으면 안 되지 않나? 방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욕실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방수가 되긴 하는데 생활방수 정도 약간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모터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조심해서 씻을 때도 그렇고 사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딜도입니다. 뭐가 다르지? 딜도라는? 바이브레이터는 지가 진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이브레이터의 경우에는 클리토리스라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 위에 되고 진동이 오는 거죠. 그리고 딜도는 삽입형. 삽입형인데 물론 딜도도 진동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딜도는 보다 남성의 성기에 가까운 바이브레이터는 그냥 진동하는 그러니까 이거 클리토리스라는 부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부위가 약간 조금 겉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만 하고 진동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넣는 거고 삽입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삽입용 자유기구라는 거예요. 펜니스를 본 딴 제품도 있고 단순한 막대 형태도 있는데 보통 실리콘이나 PE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랑말랑하지만 폴리에스테르를 말하는 거고요. 삽입할 때는 항상 콘돔과 유난류를 함께 사용하죠. 콘돔 씌워야 됩니다. 그치. 위생상. 그러네. 아무래도 뻣뻣하고 위생상으로 좋지 않으니까 가격은 10만 원 안쪽부터 수십만 원대까지 무척 다양하대요. 고가의 제품 중에는 진동 기능이 추가됐거나 열선이 내장돼 이야.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도 있다고. 전동 딜도는 꼭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 클리토리스 자극용 바이브레이터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가서 만져보고 그러니까 진짜 질감이 질감 봐. 그래서 약간 드리도록 말랑말랑한 그런 질감인 거예요. 근데 딱 만져보고 저도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아 너무 차갑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전자레인지 같은데 대표도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대표도. 실제로 이런 딜도 같은 경우 페니스를 본 따석 페니스 형태로 만드는데 클리토리스까지 이중 자극을 주기 위해서 밑에 이 사진처럼 막대기 하나가 뻐큐로라고 있는 것 같아요. 레빗이래요. 네. 밑에 있는 그 종류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레빗 바이브레이터. 네. 역시 제가 읽으니까 지나치게 저기 방송스러워요. 제가 한번 도전. 아 근데 단어들이 너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걸 페니스 형태라고 안 하고 족같다. 족쓰는. 족 형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주세요. 딜도 앞쪽에 진동기가 하나도 달려있어서 삽입과 당시에 클리토리스 자극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품이래요. 클리토리스 진동기가 토끼를 닮았다고 해서 레빗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대요. 이게 기계가 없이 실제 성관계에서 이런 자극을 얻으려면 사실 남자가 바쁘죠. 왜 이렇게 떠세요. 바이브레이터야. 남자가 바쁘죠. 야. 하지만 이거는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겼다. 네. 그렇게 생겼네요. 두 자극을 동시에 사람이 주려면 바쁘거든요. 바쁘죠. 너무 바쁘니까. 아이고 힘들어. 자세도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암튼 이게 진동기가 강도가 단계별로 조절이 되고 그 딜도 부분에 회전 기능이 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난 이단 너 처음 봤어. 포르치오? 저도 처음 봤어요. 포르치오 성감 자극까지 겨냥한 제품이라고 포르치오는 뭘까요? 이게 미드 이게 60년대 일본에서 개발됐는데 섹스앤더 시티에 이게 자주 나왔대요? 이게 굉장히 웃긴 장면이 있죠. 섹스앤더 시티에서 변호사로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거를 쓰시는데 이거를 가정부가 마음대로 치워버리고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전선이 들어가 있지 않은 딜도에 비해서는 이게 좀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고 소재가 좀 빳빳할 수 있다고. 제조상 불가피하게 뻣뻣해질 수 있다고. 그리고 열에 강한 PE 아까 그 폴리에틸렌 이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점을 보완해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의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고. 진동 강도를? 8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현란한 기능을 뽐내는 모델이 많지만 그럴수록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진다. 심플하더라도 진동의 강도에 비해 소음이 적은 제품을 살 것을 권장한다고 사용할 때 거슬릴 뿐더러 싸구려 모터를 쓴 제품일 확률이 높아 고장의 위험이 있대요. 이 소음 부분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가상의 굉장히 성스러운 시간인데 에에에에에에에에 막 이러면은 효과가 청청의 소리가 나면 진짜 가뭄 깨지겠다. 가뭄이 없지. 뭐든지 무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왜냐하면 가뜩이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행위 자체가 기분은 좋으면 약간 내 스스로가 어색해지는 시간인데 거기서 엥 하면 가뭄이 좀 많이 깨질 수 있죠 그 다음 걸로 이름 멋져 집중공략바이브레이터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몇 가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까지 해서 20세기 초에 사양인들이 여성이 삽입 섹스를 통하지 않고 클리토리스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없다고 얻을 수 없다고 착각을 했으나 이후로 연구를 거듭하여 여성기에 숨어있는 자극점을 찾아낸 거죠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가 디스팟인데 여성의 질에 손가락을 한두 바디 넣었을 때 배 쪽에 가까운 부분을 위치하고 있다고 평소에는 평범한 조직인데 흥분했을 때는 단단해지고 돌기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지스팟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여성들 중 5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연구별가 되고 그러면 5분의 1 정도만 지스팟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성관계시 편한 분들을 더 잘 느낀다거나 오히려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걸 더 찾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반론도 있네요 5분의 1 정도만 지스팟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게 아니냐 찾아내는 게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5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억울해 가지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을 아는 사람이 5분의 1이라는 얘기죠 아는 분과 지스팟에서 특수한 성적 흥분을 얻는다는 거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단순히 현류량이 많아져서 조직이 단단해지는 것뿐이라는 주장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 진짜 아 그렇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지스팟의 자극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바이브레이터래요 기본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그 기둥 모양의 끝이 약간 그 골프채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숙한 삽입과 지스팟 자극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두께와 크기를 자랑하는 유선형의 지스팟 골프를 권할만 하고 자동차 이런 골프만 알았지 가벼운 삽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립스틱 형태로 끝부분이 휘어진 제품들을 권한다고 그래서 지스팟과 클립토리스 자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클 지클 제품도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지스팟과 더불어 피스팟이라는 포인트도 강렬한 쾌감을 준다고 하는데 포르치오 스팟 포르치오 난 뭔지 모르겠어 포르치오 진짜 알고 싶다 포르치오 스팟이라고도 하는 피스팟은 자궁경부 가까이 질 속 가장 깊숙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찌간해서는 남성의 성계가 닿기 어렵대요 이 부분을 자극하기 위한 바이브레이터는 길이가 길고 끝에 돌기랑 모터가 달려있다고 피스팟 드디어 알았네요 드럽게 어렵네요 그런가 하면 젖꼭지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제품도 있는데 니플 바이브레이터 형태는 납작한 단추 모양으로 모터의 진동은 보통의 바이브레이터에 비해 약한 것이네요 왜냐면 젖꼭지를 해야 되니까 젖꼭지에 고정시키시는 집게 같은 게 달려있는 제품도 있고요 테이프 등을 이용해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위를 하는 거 말고 나도 모르게 속 모양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위를 할 때 자기가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남이 해주는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옛날에 영화 같은 데도 나오지 않았어? 방법 이래가지고 고무줄로 오른손 피를 안 통하게 존나 못 꼬놓은 다음에 그러면 손에 감각이 없어지잖아 그때 그걸 하면 내가 하는 기분이 아니라 남의 손으로 하는 느낌이라고 삼자가 해주는 느낌이 난다 그 얘기했어요 손 저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파냐 우파냐 이거 물어볼 때 절임손파다 절임손파 그렇죠 절임손파가 전 한 번도 그렇게는 해보지 않았어요 아예 아예 은폐형 바이브레이터도 있대요 기능면에서는 위에 언급한 바이브레이터 방금 이때까지 언급한 바이브레이터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형태와 디자인에서 차별화된 거 바이브레이터는 너무 생겨먹은 게 적나라하니까 욕조에 띄워놓는 오리인형이나 장식품이나 마우스 등으로 위장한 깜찍한 제품도 있다고 해요 어차피 뭔지 아는데 남이 왔을 때 항상 그게 보관이 문제야 특히 부모님이랑 함께 살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주 곤란하지 애널플레이를 위한 기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넣진 않았는데 뭐 결국에는 약간 살짝 삽입할 수 있는 기구들이나 아니면 진동을 줘서 하는 그런 기구들이더라고요 똥고를 자극할 수 있네요 네 이쪽에도 성감대가 있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고 보면 전립선을 마사지하는 그런 기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데 어쨌든 대충 가격대를 보니까 너무 비싼 게 아니면 대략 한 어바웃 10만원 정도로 애널플레이 기구는 약간 좀 더 비싸더라고요 15만원이 이상 붙어있죠 애널 자체가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위생이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는 아주 기본적인 자신이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자 이제 남성들을 위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둘 다 아 둘 다네 남성이 착용을 하고 야 이거는 혼자 노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 같이 노는 거죠